KBS 월드를 통해 또한 대깨부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아주 특별한 MC분들을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아주 특별한 처음 논대를 만들어준 펜이! 그리고 배 만드는 연세 박살부씨입니다! 우리 헤리씨부터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Dreamgirls의 크라스타브로잉입니다 자 우리 박살부씨 하는 모평그램에서 저희 멤버의 혜철씨와 함께 가상 꿈으로 나온 걸 제가 봤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우리 설부씨가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정말 예쁘신데요 솔직하게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주니어 멤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 아... 당연히 네... 남편 우주 테스다 기니 퇴육 최유 8개 최유 8개 최유 8개 최유 8개 최유 9개 1위 했다고 해주셨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데모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또 혜민씨는 부모님께서 아버지가 홍콩뿐 어머니가 또 대만 분이신데 또 혜민씨가 또 6개국어를 잘한다고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다양한 언어로 아시아는 하나다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아가 하나다 음..뭐..먼저 중국분들 되게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먼저 준비를 할게요 마주시 이 장인 네 그리고 광종어 아 miesz해야됨 그리고.. 뭐..단위 한국말 아시아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어 Asia is one 어르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사실 대화를 나누다보니까 더욱더 가까운 느낌이 드는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무대는 한국, 중국, 일본 아티스트들의 릴레이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자 좀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헨리씨는 영어로, 설부씨는 중국어로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부씨 한국 대표는 누구인가요? 누구? 어, 알아요 누구죠? 네, 가만히 있어도 인기 많은 많은 인기 많은? 네 그룹 그룹? 블랙빛 블랙빛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중국 대표 가수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랑 친해요 아, 친해요? 네 같이 밥도 먹었어요 밥도 먹고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많은 거 했습니다 많은 거 했어요 어떤 분이시죠? 슈퍼주니어의 맥 조미씨 그리고 일본 대표는 일본 최고의 프로젝트 팀 일본 남성 최고 댄스그룹 리그자일의 쇼지키와 일본 최고 DJ DJ인 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